바구mann 바다оз 바이브로렌 오빠가 아이 좋아할 벌 해 쥬었어? 이게 뭐야? 블루베리 볼 루 해봐 배 리 불 배 니 what your name 아빠가 왜 그래 буду 그래 엄마 countries 보고 있어 엄마 맥퀴 하고 있어. 엄마 맥퀴 하고 있어. 맥퀴 하고 있어. 정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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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을 진짜 잘했죠. 옷 좀 벌렀다 줘봐. 옷 좀 벌렀다 줘봐. 좋은 말로 할 때 줘봐. 오빠가 귀여워. 하영아. 이리 와봐. 아빠 할 얘기 있어. 하영이 해줘야 할 얘기 없어? 하영이 해줘야 할 얘기 없어? 하영이 해줘야 할 얘기 없어? 한 번을 안 지니 태어나고 나서. 댓글 중에 아빠는 이미 하영이한테 이미 졌다. 어? 정답. 한 번도 태어나서 하영이를 이겨본 적이 없어요.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길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. 하영이가 엄마를 무서워. 내가 도하영 그러면. 도하영이라고 부르지 마! 하영아 하다가 도를 붙이면. 혼내는 줄 알아. 그래서 하영아 이러면 네! 이러는데 도하영 그러면. 너무 좋다. 이미 어감이 아프가 안 좋으니까. 알아 알아. 눈치가 빨라요 하영이는. 오케이. 오케이. 오버 빛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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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빛. 아우, 영원도 잘하고. 아우, 너 천재여. 하영이는 왜 말이 빠를까라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아빠가 전혀 상관이 없어요. 엄마와 오빠가 컸죠. 그런데 나는 놀라운 건 노출을 시켜줄 수는 있는데 제가 그거를 다 뜻을 알고 적절히 쓴다는 게 난 너무 놀라운 거야. 맞아 맞아.